박진주 태풍이 지나가고 맛있다. 그쵸? 오 이쪽 길은 처음이다. 또 북쪽으로 가고 있네. 와 여기도 트였어 트였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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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those 조금 맛있겠네? 네.. 와.. 씨.. queue.. 와.. 그거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네 탕거 말고 자리를 막 . 간포도 먹을래? 아.. 오.. 내가 딱 프랑스 빵 음.. 음.. 으으이좌 오늘도 영상은 하루 종일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씩 있으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약? 네, 부탁합니다 손님, 손님, deixe 주세요 뱃이 잠깐만요 잘라 주세요 하면 안 밥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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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야 난이 애플파이 나무 ólg 오늘도 냉장고 털이, 냉터리입니다. 뭐가 많죠? 아직 근데 더 남았어요. 많이 먹어야 되고. tenían Season 1 minutes The 마늘 and sword 1助2시간 상추사라다예요 상추로 살짝 찢었고요 설탕 조금 간장 조금 식초는 조그마하게 그 다음에 참기림도 2스푼 더 그리고 버무릴거에요 마지막에 통깨 넣고 완성하겠습니다 되게 시원하지? 커피 먹느라고 그래 잘 먹겠습니다 오늘 밥이 없습니다 좀 걸렸지? 오늘 저 마늘을 열심히 까지 김치가 빠지는데 섭섭하지? 뿌링뿌링 아 옆에 진짜 요렇게 다같이서 먹었지 다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게 오늘의 맥주 에비스 프리미엄 에일. 새로 나온 거지, 이거? 응, 이거 새로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사봤어요. 오늘은 하이네켄 잔을 먹겠습니다. 짠짠. 짠짠. 아, 또 다르다. 응? 그린에 복숭아 담아줘. 네, 자기는 복숭아만 먹어봐. 그래도 먹어봐라. 맛은 먹을게. 일단 먹어봐. 음, 다리네. 그린요구로. 꿀 넣었네. 꿀 넣었네. 아, 꿀 넣어줄까? 우리는 틀리니까. 꿀 넣었네. 꿀 넣었네. 꿀 넣었네. 꿀 넣었어? 꿀 뿌렸어? 꿀 넣었어? 응, 꿀 넣었어. 무화가. 음. 너무 맛있어! 맥주 순살! 아니 진짜 괜찮아! 맥주 진짜 맛있네! 근데 우린 나한테 좋아해! 많이 먹어서? 조금만 안 먹게! 이것만 먹어야? 꼭 조금만 먹으러 가!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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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